만국의 시대. 우리나라에서 중산층 이상의 사람이나 한문을 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썩고 잘못된 관습에 물들어 기대할 것이 없고 그들의 주변 사람들도 비슷하다. 이 말이 너무 심하게 들릴지 모르나 현실을 보면 잘못된 말이 아닌 줄 알 것이다. 진실로 바라는 바는 우리나라에 무식하고 천하며 어리고 약한 형제 자매들이 스스로 각성하여 올바로 행하며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여 날로 국민 정신이 바뀌고 풍속이 고쳐져서 아래로부터 변하여 썩은 데서 싹이 나며 죽은 데서 살아나기를 원하고 또 원하는 바이다. 29살 이승만의 독립정신 성은 일부다. 청년 이승만은 조선민족에 대해 양반과 상민의 구분을 허물어뜨리지 못하고 사람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못한다. 관리들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권력에 의존하기 좋아하는 습성이 있다. 며 안타까워했다. 또한 병자호란 1636년 이후 청나라의 조공을 바친 300년을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기간으로 평가하며 유학을 숭상하는 선비들을 비판했다. 당시 조선의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1894년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은 실패했다. 같은 해 시작된 가보개혁 역시 실패했고 이듬해 일본이 칠러파 민비 명성황으로 추존을 시해하는 을미사변이 일어났다. 1896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던 아관파전 고종이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했으나 기울어진 나라를 도로 세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암울했던 시기였지만 자유대한민국의 씨앗이 잉태되고 있었다. 청년 이승만이 그 주인공이었다. 그는 독립협회 활동을 하던 중 1899년 역모제로 체포되어 1904년까지 약 5년 7개월간 감옥생활을 했다. 힘든 시기였지만 이 시기를 통해 청년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새로운 조국의 미래상을 정립할 수 있었다. 결국 1910년 한일병합 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었다. 일제의 강점은 우리 민족에게 비극이었지만 이 시기를 거치며 신분제 질국이 철폐되었고 자유인의 탄생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